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지금 전화 통화 하신 분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준호 형이 준호 형한테 3개 주고 일단. 자, 굿. 정량이다. 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거 말해, 이거 말해. 이거 말해, 이거 말해, 이거 말해. 이거 말해, 이거 말해. 자,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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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가 편성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놓으시고. 아이고. 아이고. 자, 랩 뽑기면 안 돼요. 랩 뽑기면 안 돼요. 랩도 벗기고 가야 하는 거요? 자, 도전을 제가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공정하게 랩을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면은 좀 시작해야죠. 그것도 저희가 시간을 드릴게요. 좀 앉아만 좀, 저 정신 없으니까. 추워서 그래, 빨리 앉아. 가서 빨리 문자 하세요. 차림에 달할 수 있어요, 잘만 하면요. 차림에 달아야 돼. 관심도 없어요. 자, 지금 이제 정준화 씨는 3그릇이 왔고 세월간이 한 그릇씩 왔습니다. 자, 물을 또 한 잔씩 드릴 테니까. 물 좀 주세요. 저희가 또 고기 맞힐 수 있기 때문에. 아, 비도 오는데? 아, 추워. 자, 문자 투표는 끝났습니다. 어우, 피가 좋아, 이거 진짜. 자, 최종 집계. 자, 7대 3입니다. 자, 그걸 떠나서 우산이나 갔다. 자, 세월간이 30%. 우박 오는데 우박. 야,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자, 많이 올랐어요, 7대 3이에요. 여러분들, 자, 정준화 씨 응원하는 분이 7입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차가 걸려있죠. 이 차를 받을 주인공 과연 누가 될지 여러분. 계속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면 돼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븐 좀 합시다. 비벼야죠. 저희가 레디를 외치면은. 예, 저희가 랩을 벗기고 비빌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 나를 혼자 이거 3개 다 벗기는다고요, 지금. 네, 그거 뭐. 아니, 랩을 벗긴다고. 야, 이거 원동력이야 지금. 너무 불리하다, 진짜 이거. 자, 근데 비 오는 건 아니다, 내가 봤을 때. 형, 배 불리해주세요. 야, 진짜 원정 경기랑 여기 스텝들이 지금 다. 자, 레디입니다. 자, 랩 벗기세요. 랩 벗기세요, 랩 벗기세요. 파이팅! 예, 랩 벗기시고. 진아야, 파이팅해요. 랩 벗기세요. 누구도 응원하지 마. 자, 동등하게. 우리 둘이 싸웁니다. 이거 옆에 꽉. 어우, 양 왜 이렇게 많아. 어우, 양 많다. 예, 지금 비비십시오. 어떻게 해요? 물이야? 아니, 랩을 왜 이렇게 오래 벗겨, 은지원 씨. 아, 랩을 벗기면 그냥 자꾸. 아, 웃긴 사람 틀 너무 내잖아. 랩을 벗기네요. 오, 양 많아요. 양 많네요. 양 많네요.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자, 레디. 레디요 자막이 나갔을 때는. 휴지 좀 주세요. 비벼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휴지 좀 찾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 진작된다. 자, 아직 드시는 거 아니에요. 자, 김종민 씨. 아직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야, 김종민 씨 너무하네, 진짜. 야, 이게 진짜 사람이 지금. 제가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아, 지금. 야, 이겼어, 이겼어. 야, 이게 지금 사람이 뭐. 아, 자, 한 그릇으로 덜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 뭐. 엄청나요, 괜찮아, 괜찮아. 이건 괜찮아요. 엄청나요. 자, 비볐으니까. 한 그릇으로 덜고 다? 아니요, 일단. 아, 예. 아, 일단. 아, 이거 진짜 너무. 이거 너무 많아. 이겼어, 이겼어. 야, 잠깐만, 전투야. 이겼어, 이겼어. 자, 오빠 드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돼요? 아, 잠깐만. 아, 너무 많아. 여보, 빨리 문자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드시면 안 됩니다. 드시면 안 되고. 야, 이게 인계적으로 이게. 자, 빨리 불어요. 자, 준비하겠습니다. 야, 파이팅! 자, 세월간이 된 정준하의 대결. 자, 과연. 아, 장난하지 마, 준비하네. 시작! 자, 시작입니다. 자, 정준하 씨. 어, 거의 지금 한 그릇에 반이 들어갔습니다, 벌써. 지금 3초 지났는데. 아, 그리고. 네. 자, 좋아요. 지금 정준하 씨 좋아요. 거의 한 그릇 다 비웠어요. 자, 그리고 세월간이도 지금. 예, 은지원 씨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수근 씨가 지금 제일. 어, 선전하고 있습니다. 김종민도 좋아요. 김종면. 김종면 좋고. 은지원 분발해야 되겠고. 자, 정준하도 솔직히 조금 이거는. 너무 좀 부담되는 양입니다. 예, 지금 이게. 두 그릇째 들어가 버리는데. 고마워 왜 이렇게 busted. 한 벼로를 근로하러 불면. 자, 두 그릇째 elevator. 은지원 belts 형лушай.